오바마 대통령이 60%라는 높은 지지를 받으며 퇴임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70년 동안 겪고 온 18명 대통령 모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너무 무거워서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인데 행정수반의 직함이 명령을 내리는 영자 앞에 통과라는 통자를 붙이고 그 앞에 또 큰 대자까지 붙여놓았으니 입법사법까지 한 손에 휘두르다 보니 임기 후반에는 힘에 겨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할 민주공화국에서 선거 때만 주권재민인 제도는 고쳐져야만 합니다. 촛불 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국민과 삼권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상머슴을 뽑아야 합니다. 임기 동안 충성을 다한 상머슴에게 마음껏 박수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임기간선을 이용하여 임기간선을 강화했습니다. 아멘